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냐.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왜 어렵겠냐. 금리 인상이라기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여름 가중되는 데는 몇 개월 시차를 두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전혀 시작조차도 안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진짜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박현철 박사님 같은 분이 경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지금은 국민은행에 근무하시는데요. 지금 하락은 문제도 아니고 진짜 위기는 내년에 올 것 같다. 내년에 올 것 같다. 그거 이러면 결국은 금리의 추가적인 그런 연쇄적인 그런 상성이 결국은 가게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귀착되는 그 시점이 내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한 번 보시죠. 전문가 의견이니까.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올해는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내년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망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1.9%로 한국은행의 전망층이 2.1%보다 낮게 봤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도 정기 대비는 0.2%에 불과하면서 체감으로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의 전망 차이가 0.2%포인트 정도 적어 보이지만 1.9% 성장한다고 보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경기 침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그 기간에 미국은 6번 한국은 10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4번의 겹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경기도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든 것이 고금리 정책에 따른 그런 파급 효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의견이니까 의견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 갖고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조 명신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또 주장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독자들이 다 또 나름대로의 뭡니까 가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설처럼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조선왕조님은. 송상인님도 당신 이야기 믿을 수 없다. 참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미님은 이런 내용을 좀 여러 군데 올리셨던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미국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2년 전 중에 맥도날드 직원들이 시간당 16불을 달라고 데모할 때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최저임금이 8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월그린 같습니다. 월그린 같은데 일하는 사람들도 시간당 17불의 모든 보험 혜택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오른 것에 비하면 인플레이션 8%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20,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약 8%라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달러로 앞으로 수입하는 물건들은 더 싸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강달러로 외국으로 예행 가느라 정신이 없으면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실소유로 할 사람들은 집을 더 살 것입니다. 그냥 돈 놀이하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실물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도 줄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분의 의견이 강하게 피력됐죠. 여러 한 분이 찬성했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야기죠. 강력통치님.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내년에 만약에 호황으로 돌아선다면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경기 흐름은 날씨와 같아서 이번에 태풍 신남도 가지고도 급주고 구송태풍 갖고 급주고 결국 신남도는 일부 지역만 타격주고 떠나갔습니다. 내년에 경기 흐름이 다르게 돌아간다면 이 자들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가 4명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 비관론이 굉장히 크게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가운데서 진짜 비관론이 맞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관론이 확 풍미할 때도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층무대 제대로 하고 있나? 완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그런 건 안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사모으겠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나? 다만 전문가들의 미래 전망은 참조할 뿐이다. 당신 의견이 뭐예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관론을 안 봅니다. 그런데 항상 비관론이 인기를 누리죠. 여러분, 경제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가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프 오우님은 미국 경제가 힘듭니다. 인건비는 무가가 올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더욱 힘들게 합니다. 미국은 큰 나라니까 그런 충격이 좀 덜한데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한국은 뭐죠? 엄청난 그런 폭력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 제니프님은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네요.